여기는 페가수스의 슈피엘 가스입니다. 페가수스도 엄청난 규모의 불쏘고 에센에 나와있습니다. 페가수스는 최고 게임이 굉장히 많아서 불쏘고 강한 게임들의 게임을 더 시행하고 있습니다. 페가수스에서는 메가시블레이전션이 나와있어서 여러명의 플레이어들이 동시에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맵이 전부가 아니라 이 한쪽에서도 전부 이게 메가시블레이전 게임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볼렘 아카나라고 해서 이런 미니어처 게임도 판매하고 있고요. 페가수스 슈피엘 샤빔입니다.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해도 크레이지 코코넛 코코넛 화추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품절되었고요. 십셀라분과 젠블러 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링블링 젠블러 보이네요. 페가수스스쿨은 굉장히 다양한 게임, 많은 게임을 판매하는 회사로 임명합니다. 메가시블레이전 박스입니다. 엄청나죠? 이상으로 페가수스 슈피엘 구수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